1. 떡국 떡국 진짜 맛있는데? 떡국 너 떡국 진짜 좋아해 저도 좋아해 제가 떡을 좋아해, 떡볶이 좋아하고 저는 떡은 안 좋아, 국물을 좋아해요 맞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잤습니다 맞아요 원래 영훈이 형이 같이 놀자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집밥이 먹고 싶어서 영훈이 형을 숙소에 두고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꼭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저 이제 21살이라서 21살입니다 21살입니다 좀 더 멋있게 21살입니다 안돼요, 21살이에요 남자들 21살입니다 영화처럼 21살이에요 아, 영화 어떻게 해야되지 뭐야 넌 창민이랑 영훈이도 찍어주고 있어 거기서 야영이 형이가 찍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2살